영화 인터스텔라인가요? 거기서 보셨죠? 저 고차원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는 중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에 신호를 보내죠. 오차원인가 이런 고차원 세계에서. 근데 이건 진짜 고차원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여러분 내면의 신호가 오는 게 자명찜찜이라는 신호가 와요. 그 신호를 따라가면 인위의 지신을 구현하는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 신호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자리는 시공이 없어요. 영원한 현존입니다. 시공이 없다는 것만 아시면 안 되고 이 자리는 영원한 현존의 자리예요. 영원히 현존이에요. 지금 이 순간 현존이에요. 지금 이 순간 현존하고 매 순간 현존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끝없이 뭘 하라고 외친다고요? 인위의 지하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죽을 때까지 유내가 다 하고 이 중생계가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할 때까지 나는 중생들한테 이 양심을 구현하겠다.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지금 시공 밖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너희들 시공 속에 굴러가는 존재들이요. 너희는 나의 나툼일 뿐이다.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우리가 사는 이 애고의 모든 세계는요. 모든 생명체각의 모든 존재가 이 시공을 처월한 이 참나 하느님짜리의 나툼이에요.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온이 본래 공하다 이거예요. 오온이 공이고 공이 오온으로 나타난다. 오온은 본래 공이요. 공 하느님짜리요. 하느님은 반드시 오온으로 모습을 나툰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승사상으로 빠질 수가 없는 이유예요. 절대계는 반드시 현상계로 모습을 놔두고 현상계는 절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둘은 하나예요. 그래서 절대계 그러면 감춰진 현상계예요. 현상계 드러난 절대계예요. 지금 이게 절대계가 아닌 것 같죠. 이게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계신 것은 공부의 아주 하수입니다. 이게 사실 그대로 지금의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공인 줄 알아야 대승의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 얘기는 보이는 존재하는 모든 게 신이다라는 고백이랑 똑같아요. 신의 현연이에요. 티끌 하나도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신 안에 이런 이데아, 진리가 들어있고 이 진리가 이데아입니다. 신 안에 불변의 이데아라는 게 뭐냐? 영원한 형상이요. 영원한 현존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형상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계셨으니까 우주가 창조됐다. 요한복음 1장에 최근에 했었죠. 이거를 그냥 여러분은 뼛속 깊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다 한 거는 그리스도 제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부처님이다 그러면 부처님 제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가보다 하세요. 뭔지 인정하세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나 어떤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일 온전히 구현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멀리 가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어느 종교, 어느 철학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면의 속사정이에요. 영원한 현존 안에 영원한 형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형상이 아니죠. 변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영원한 이 페네에 대한 형상이 있다면 이건 영원한 거죠. 참나 안에 있는 이데아로서의 형상. 그러니까 플라톤이 거기 있는 게 이게 영원한 거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거의 그림자다라는 게 오온은 본래 공의 나툼이다라는 소리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오온은 독자적 실체가 없다. 여기가 영원한 실체다. 똑같은 소리 플라톤이랑 지금 불교하는 소리. 그래서 지금 이 소리가 나타났어요.